이천시는 지난 13일 이천시 여성회관 교육장에서 자율방재단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근거에 구성되는 민간단체로 재난취약지역 예찰활동, 복구활동, 동네안전사고 예방캠페인 등 지역사회 재난방지에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. 특히 이번 교육은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과 자동재세동기 사용법 등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실습과정이 포함됐습니다. 교육에 직접 참여한 신선익 자율방재단 사무장은 직접 체험을 해보니 머릿속으로 생각하던 것보다 어려웠고 많은 반복을 통해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도록 숙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내외뉴스통신 원충만입니다.